태훈, 태훈. 태훈아, 태훈아. 줘야죠. 지금은 박태환 선수가 안쪽보다는 이제 앞으로. 앞쪽으로 줘야죠, 그렇죠. 같이 떠줘야 돼요, 8화하지 않고. 그럼요. 김현우 가도 돼요. 김현우 빨라요, 김현우 빨라요, 김현우 빨라요, 김현우 빨라요. 지금 거의 김현우 선수랑 확실히 럭키 선수 출신의 거의 체격이 비슷한. 지금 거의 김현우 선수랑 확실히 럭키 선수 출신의 거의 체격이 비슷한. 자, 자, 자. 줘, 줘. 해, 지수. 백하자, 백. 찬다, 찬다. 자, 자, 자. 자, 업사이드죠. 이런 수비 라인을 또 맞춰주는 거. 이런 것도 다 훈련의 결과입니다. 오케이, 좋아. 나이스 킥. 남격, 남격. 됐어요, 임남규 떠냈어요. 임남규. 임남규 그대로 가야 돼요. 임남규. 임남규 그대로 가야 돼요. 임남규. 임남규 그대로 가야 돼요. 임남규 자세히 가요. 임남규. 임남규. 임남규, 임남규. 임남규. 수비가 먼저. 수비가 먼저. 남주야.